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이거 매진되면 달린다 이거 매진되면 무조건 달려야 돼, 이거 3, 2, 1 뽑았어, 뽑았어, 뭔데? 뽑았어, 뽑았어, 잠깐! 못봤어, 못봤어! 그렇지! 뽑았다, 코튼XX2 와, 미쳤다 이게 기본 파츠가 레어예요, 레어 일반 코튼이랑 코튼X2랑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일반 코튼은 어, 820인데 코튼XX2는 레어 파츠가 일반 파츠이기 때문에 915, 820, 차이가 많이 나죠? 다섯번째가 부스터죠, 부스터 길이 580인데 540 다섯번째는 일반 코튼이 좋네요 일단 3, 4, 3 만들어야 돼요 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이 어서오고 야, 빨간색 됐어요, 됐어 와, 또 빨간색 됐어 대박 벌써 빨간색 됐어요 와, 이제 하나만 만들면 되네 맨 밑에 하얀색만 빨간색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됐다 자, 스타 자, 빨간색이, 올 빨간색이 됐죠? 이제 올 빨간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뭘 하냐 출탈변 3, 3, 3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보고 자, 따라서 똑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 나오냐 드디어 성공이다 지금 보면, 이거는 맞아요 이제, 이제 맞췄어요 드디어 성공! 아, 이게 바뀌었죠? 2번이랑 3번이랑 자, 일단은 있는 걸로 받겠습니다 자, 7 7 받고요 그 다음에 5, 7, 5, 5 7, 5, 5, 7 갑시다 7, 5, 5, 7 자, 7, 5, 7 7, 5, 7에 이온이랑 비교해볼게 일단 이온이랑 비교를 하자면 우와! 이온이, 아, 엔진이 높구나 8이구나 1055, 1075 근데 코토넥, 섹스인은 7자리에 박아서 1055고 이온은 8자리 박아서 1075 그리고 핸들은 5자리 박았는데 1419 이온은 10자리 박아서 1431 만약에 코토넥에 10자리 박으면 엄청 높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